네, 미디어 쪽을 올려주셨네요. 사실 뭐 이쪽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적은 경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개별 기업들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괜찮은 실적을 그동안에 내왔는데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또 내려와 있죠. 맞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미디어 업종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 업종, 섹터만 살아날 수는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원미래를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꺾일 것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만큼 부작용이 나오면 그걸 또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풀면서 해결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K-콘텐츠, 글로벌 위상 굉장히 높습니다. K-POP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됐고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옮겨오면서 정말로 불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자체 역량으로 IP라고 하는데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쪽 걸 가져와서 쓰고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관련 업종 내에서 일단은 많이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 회사에 유보를 쌓아놨다가 M&A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 산업들을 적극적인 인수 행보로 보이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영토 확장을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가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또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미디어 업종들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해서 보면 독보적인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자체 IP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 현재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스토리 13%까지 치고 올라가고 지금 대원미디어도 그렇고요. 상승력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일단 좀 빠지고 있네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원미디어예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선방을 잘해줬고요.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을 잘 냈고요. 일단은 보게 되면 내용이 만화 쪽이라든가 미디어 이런 쪽들에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이런 쪽들을 제작을 했던 제작사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 친구들은 유희왕 이런 쪽으로는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터닝맥카드 이런 쪽은 아실 겁니다. 공룡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모드사우루스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1분기에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790억 나왔어요. 한 3.6% 전년 동기에서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78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어요. 굉장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작년 영업이익의 한 해 영업이익의 63%를 1분기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점쳐지는 부분들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시화해 줄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 쪽의 비중이 아직까지 좀 크긴 해요. 73%인데 이건 닌텐도와 관련된 유통 비중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출판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웹툰 쪽이 굉장히 강화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원 CI라고 있는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IP 지적재산권을 외부 작가로부터 가져와서 활용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로열티를 조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IP를 또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부 작가가 만들기 때문에 원천 IP 자체가 대원미디어로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웹툰 이런 쪽으로 웹소설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도보를 마련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이에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통, 출판 그리고 방송입니다. 대원 방송인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업력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이, 까치 이런 시점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애니원, 애니박스 이런 쪽들인데 아머드사우루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7월 7일에 첫 방영, 시즌2가 또 첫 방영이 된다고 해요. 시청률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IP입니다. 뮤지컬로도 지금 만들어졌고요. 넷플릭스 키즈라든가 왓챠 이런 쪽에서는 1위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IP의 가치가 높고 여러 파트너사들, 한 100개가 넘는 파트너사와 제가 협의를 하면서 왕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미디어 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 IP, 아까 기술력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력들이 이런 IP에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충분히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원 미디어 작년 10월 초반에도 4만 8천 원대였는데 지금 사실 주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1만 1,800원 오늘 올라도 4%대 올라도 이 정도인데 목표가를 제시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저는 일단은 제가 올해 사상 최대익 날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 한 200억 정도 잡아봤어요. 이거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ER이 현재 시총 1,50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7.5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역사적인 밴드 하단이 12배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상승 여력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목표가를 보신다면 한 2만 원 언제리까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내려서 1만 8천 원 잡아보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높게 잡았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1만 8천 원 잡아보고 도달하면 상황 봐서 추가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원 미디어 알아봤고요. 목표가 1만 8천 원으로 1차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